비만으로 줄어든 남성 호르몬이 운동을 하면 다시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스쿠바대 구마가이 히로시 교수팀은 운동 경험이 없는 정상 체중과 과체중, 비만 남성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변화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각 그룹의 남성들에게 3개월 동안 매주 1회에서 3회, 40에서 60분 정도 조깅이나 걷기 등 유산소 운동을 시켰더니 비만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늘었으며 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일수록 증가폭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종합운동 생물학을 주제로 열린 미국 생리학회 회의에서 발표됐습니다.